클립과 클립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 노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클립을 꼭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고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트랙에 미리 피아노를 세팅해 두었습니다. 클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마디에 인서트 마커를 두고 네 마디를 드래그합니다. 하늘색으로 드래그된 영역에 마우스로 올리고 우클립합니다. 그럼 네모 박스가 뜨게 되고 네모 박스 중에 인서트 엠티 미디 클립을 누릅니다. 미디 클립이 만들어지고 메인 화면의 아래에 클립 뷰가 보이게 됩니다. 이 클립 뷰에서 미디 노트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클립 뷰를 보면 이렇게 피아노 롤이 보입니다. 피아노 롤에 미디 에디터 프리뷰가 눌러져 있어야지 건반을 눌렀을 때 가상 악기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